자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유튜버 라오입니다 이제 네이버 영상에서 또 넘어오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영상을 잘 보고 오셨는지요 네 혹시나 네이버 영상을 못보시고 오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영상 또한 우리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 구독을 꼭 눌러주시구요 네 들어가셔서 네이버 블로그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저희 프로그램은 하는 방법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럼 바로 설명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은 티스토리고요 티스토리 자동 프로그램 원래 기존에 알고 계셨던 거랑 조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존에 티스토리랑 많이 달라졌죠 뭐 이제 이렇게만 보시면 뭐 비슷하다 보실 수도 있는데 뭐 요런 식으로 뭐 이제 탭이 또 생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프로그램은 네 계속해서 업데이트 중입니다 제가 지금 티스토리 영상을 올린 게 얼마나 됐지 1개월 전에 한 개 올렸고 그리고 2개월 2개월 전에 한 개 올렸고 3개월 전에도 한 개 올렸고 뭐 자동 포스팅 뭐 구동되는 영상들은 다 이거 또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저때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구요 저희는 업데이트나 그리고 또 오류적인 부분 네 다 이제 보수를 계속 작업을 해드리기 때문에 다 뭐 기존에 다른 데서 구매하신 분들은 뭐 이제 개발자가 튀어가지고 이제 안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저희는 또 그게 아니니까 카톡으로 많이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카카오톡 나오니까 꼭 확인해 주시구요 참고로 이 티스토리 가격은 33만원입니다 프로그램 또 이제 풀팩으로 또 구매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엮어서 하시는 분들은 또 할인도 되게 저렴하게 또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카카오톡으로 많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예 일단은 오늘은 따로 구독 영상은 안보여드리고 그 이제 어차피 구독 영상을 제가 너무 많이 찍었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또 이제 여기서 기능 추가가 됐고 어떻게 또 이제 글이 올라가는 지만 이제 예시로만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글 올라가는 것까지 또 이제 보여드리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오늘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티스토리 세팅법 또한 상당히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구요 뭐 이제 쿠팡 파트너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링크 넣어 주셔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gpt 사용 뭐 딱 제가 지금 이렇게 한거 체크까지만 해주시고 구동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참고로 자동 광고를 쓰기 때문에 수동 광고 체크는 빼두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요번에 새로 기능 새로운 기능 이게 핵심입니다 이슈 글에 또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실시간 뉴스들 있잖아요 실시간 뉴스들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요런식으로 조금 이제 글이 올라가게 되는데 예 이런식으로 글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면 전면 광고 그 단가가 굉장히 세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혹시나 구글 에드센스 수익 창출 하시는 분들께 이제 도움이 되고자 이제 개발 자분이 이제 기능을 넣었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근데 실시간 1등 2등 3등 하면 조회수 또한 물론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충분히 우리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기능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아마 이슈 글 들어가서 이거 작성을 오토로 이제 작성을 이제 누르게 되면은 그 이제 그 추가 구매하라는 게 뜰 거거든요 기존에 구매하셨던 분들은 예 그냥 개발자님한테 등록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등록을 해 주실 거니까 예 꼭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실시간 이슈 글이 발행이 되니까 예 실건 발행 보이시죠 음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그 카카오톡 단톡으로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저희가 체크를 하니까 어 그리고 또 이제 뭐 일단 뭐 티스토리 글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아이씨 뭐 요런식으로 예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이버랑 똑같이 소재목 설정이랑 그런 것도 이제 다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예 한번 음 다 같이 해보시는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요런식으로 글이 잘 올라가요 예 요런식으로 글이 잘 올라가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그거 보냐 한번 이 프로그램을 네이버랑 조금 구동법은 똑같습니다 기존에 원래 제가 올려놨던 거랑 구동법은 똑같기 때문에 음 한번 참고 하셔서 이 이슈 글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진짜 단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능도 추가 될 예정입니다 음 항상 그 저희 거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우리 신규 분들이 계속 오셔도 그 업데이트는 계속 이어나갈 거니까 많이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은 워드프레스 입니다 구글 블로그도 이렇게 올라갈 거에요 블로그 스팟 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구글 블로그가 55만원 워드프레스가 60만원 얘네가 좀 비싸요 왜냐하면 세팅 또한 저희가 또 도와드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워드프레스나 구글 블로그가 세팅이 되어 있으시면은 뭐 티스토리랑 그리고 또 이제 그 구글 블로그에 걔네도 뭐 다 세팅이 되어 있으시면은 가격은 똑같이 받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은 워드프레스니까 워드프레스 영상 봐주시고 또 비트코인 자동매매는 또 이제 무료 배포를 하고 있어요 영상 봐주시고 카톡으로 많이 연락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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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